와 대박이다 뭘 먹는 거야? 벌써 아침 식사하는 거니? 다소미 다은이가 어제 이거 보자고 내려오라고 했구나 대박이다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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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는 거야? 진짜 맛있는 거야? 식성이 좋아? 아이고 세상에 아침 식사를 아주 지드려 하네 일찍 일어났구나 토구를 만들어 놨네 어머나 니네들 집이야 응? 좋겠다 아이고 여기 올라가는 길도 있네 어머 대박이다 니네들 진짜 헐 완전 놀이트네 토끼 똥 좀 봐 아이고 아이고야 대박이다 응 어색해 이거 토끼 보라고 내려오라고 했구나 맛있게 먹어 안녕 난 간다 나는 간다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네 아이고 물도 이렇게 줘놓고 아이고 세상에다 이게 전부 다 대박이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 아이고 위 앞부분에 쏙 올라왔네 어머 대박이네 진짜 헐 여기는 또 헉 어머 여기도 연결이 돼 계속 어머 우와 대박이다 헐 어머나 어머나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이야 어머머머 여기 또 있어 어머나 여기 새끼야 야 야 오 대박이다 야 너네들 뭐 그렇게 응 맞네 헐 우와 제법이네 우와 대박이다 맛있어